제 차량이 너무 슬쩍 지나갔어요. 이렇게 빠바빵 짖고 지나갔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. 마지막 날 촬영 화이팅! 더 예쁘게 잘 나올 수 있게 연습해도 오겠습니다. 이야! 촬영 끝났어요. 촬영하셨습니다. 파이팅입니다. 이야 있었습니다. 자 그럼 궁금한 분이 한 분 계신데요. 너무 좋습니다. 당했죠 당했네요. 좋습니다. 찾아가야겠다. 저희 무대 봤는데 설렙니다. 전장돼요. 파이팅! 파이팅! 이야 파이팅! 조금만 기다려. 한번 해보자. 근데 진짜로 저희가 공개된 지 두 달 만에 이제 거의 두 달 만에 팬분들이랑 처음 뵙는 거잖아요. 두 달 동안. 너무 신났어요. 파이팅! 파이팅! 어깨! 저 어깨 봐요. 마지막 촬영이래요. 괜찮아 보겠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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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누구랑 해야죠? 저는 저는... 불발 말발하는 자신의 대표가 오지 않고요. 저 갑자기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.. 못 보겠어. 몸이 약간 말을 잘 쓰지 않네. 전혀 건강합니다. 헬시! 뭐 뭐라고? 헬시! 여기 넣어요. 언니 이거 바른 척 다시 해겨보라고. 피니치 봐요. 헬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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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지 알지. 휴닝이. 오른쪽이. 와우! 주빈이요. 그렇게 좋아요? 주빈이 랩 체인! 그렇게 좋아요? 당첨! 네. 옆에 가서 강아지들이랑 놀려고. 하나, 둘, 셋. 윙크! 히팅! 주빈이 형 껌딱지 휴닝카이. 아주아주 실체가 드러났어요. 저 별로 안 좋아하는 척 하더니 아주 누구보다 좋아하는 거 열렬이 짭짤하고... 저 진짜 잘 안 오는데 다른 분들이 이러면서 울길래 아... 큰일 났다. 화이팅! 헬시! 괴상하다. 아이고! 그랬구나! 아이고! 네! 네, 여기는 투모로우바이찌개도의 구하 4분의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. 저 게임 촬영인가요?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시원하네요. 모르셨죠? 수고하셨습니다. 보일 보이시나요, 여기. 신기했습니다. 잘 오겠습니다. 아, 좋네요. 인사만 하고 끝났습니다. 아, 살펴봤을래요? 예! 아, 너무 재밌는데요? 전으로 붙을 때 좀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. 일이야, 버케팅! 안녕 대본을 외우러 가겠다 네 그냥 반발 다르다 하구만 전반 근데 이거 맞습니다 예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아 너무 좋았네. 어떻게 왠고 있나봐. 조금 끊어질 것 같긴 한데 제 트레이드 맞으니깐 앞으로 딱 잡고 카메라를 절 잡을 때 함께 한 번 하겠습니다. 제 트레이드니까요. 수빈이 형 수빈이 형 그거 다 하고 이쪽으로 와봐요. 됐다 했다. 형 앉아봐요. 무려 186이라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최애 장신을 맡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연주 씨와 같이 대기해주시고 네 그냥 불꽃 리더 카리스마였네요. 비비디 바비디 나와라 뿅! 와 귀여워 귀여워라 아니 약간 나 이제 까지럽네 수빈이 형 몰랐던 사실을 저 방금 알았던 와 와 나 이거 써보고 나도 이거 써보고 싶지 않아 멋있다 예 와 진짜 영상에서 보면 뭔가 다리만 호시탕탕 네 네 자 수빈씨 질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집에 가는데 아 근데 비야 재밌다 재밌다 나 이런 VR은 처음 봐도 좋아 아 좋단다 여기 이렇게 나왔다 구멍이랑 구멍이랑 다 나왔어 어 이렇게 기사가 떴지? 저희 정식으로 한번 전 인사 드려볼까요? 네.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. 진한.. 아! 설마? 우와~! 아 뭐야? 휴닝카이는 어땠어? 오늘 하루요. 이야, 너무 살랜다. 마지막 마지막! 뉴런즈... 분어처럼 동글동글 귀엽게 부탁드려요. 하나 둘 셋 찰칵 감사합니다. 옆에서 잠시 감사합니다.